대부분 유럽에서 일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스페인은 즉각 백신 접종 재개를 서두르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5세로 높였습니다. 김성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수천 명대인 스페인 백신 접종률은 12%로 독일,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600만 명 가까이 되고 이 가운데 두 번 모두 접종한 사람은 18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우려로 일시 접종이 중단된 후 재개됐지만 불안까지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재개한 스페인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18세에서 55세까지에서 65세까지로 확대해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65세 이상 노인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힌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히 자세히 소통을 받는 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힌 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scientific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힌 수 있는 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측을 맞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예측을 맞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예측을 맞힌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맞힌 수 있는 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품이 맞힌 수 있습니다. 접종이 이점이 더 많다는 유럽의약청의 결론에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자체 조사 후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효과가 79%라는 3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불신을 극복하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월드 김성환입니다.